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우리 14번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지금 but부터 항상 우리 but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나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서 토이가 시작되거든요 He always refused to go. 여기서 히는 피터입니다. 피터는 항상 어디 가기를 되게 거부한대요 Why doesn't he want to go camping? 거기가 어디냐면 캠핑이에요 그래서 왜 이유로 물어보죠 왜 피터가 캠핑 가는 걸 원치 않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요 I just wanna stay home 그냥 피터는 집에 있고 싶어 하고요 모든 그의 시간을 스마트폰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확신컨대 피터도 We like camping 캠핑 좋아할 거야 일단 그가 얼마나 캠핑이 재밌는지를 경험하고 나면 되게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en is the next time? 언제 가요? 당신 캠핑 지금 언제 갈 계획입니까? 라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피터는 우리 내용상 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Your son Peter 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딸의 지금 아들이 피터이기 때문에 얘는 손자거든요 참고로 자 그래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우리는 캠핑을 갈 거다 그러면서 We should all go together 우리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내 딸도 가고 딸의 아들인 손자도 가고 피터도 가고 다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That would be great 좋은데요 Peter might come 피터도 아마 올 거예요 Ezreal 또한 만약에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할아버지 즉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 이 남자죠 이 할아버지가 임 바침 피터한테 같이 가자 라고 초대를 하면 우리 피터도 함께 갈 겁니다 라는 딸내미의 말에 가장 적절한 상대방의 반응은 무엇이 될까요? 자 우리 정답 4번으로 가실게요 자 그렇다면 I will ask him to come with me on this trip 그럼 내가 피터한테 요청을 해서 나랑 같이 이번 여행 같이 가자 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하면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I still go camping often, but that's the most memorable one I agree I want Peter to have that experience too, but he always refuses to go Why doesn't he want to go camping? He just wants to stay home and spend all his time on his smartphone Don't worry, I'm sure Peter will like camping once he experiences how fun it is You're probably right Dad, when is the next time you're going camping? This weekend, we should all go together That'd be great Peter might come as well if his favorite grandpa invites him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